네트워크 접속 장비 첫 번째로 허브 인데요 허브의 사전적인 의미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 나간다 라는 거잖아요 중심 중심축 이란 뜻이 있는 건데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해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 모이는 장치 허브 중심이 되는 거죠 허브 집선 장치 각 해선을 갖다가 당연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허브는 집선 장치 개념 그 다음에 라우터라는 거 알로 유티아 라우터의 사전적인 의미 가요 먼 거리를 달리는 경주 말 장거리 경주 마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장거리를 달리려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달려야 되잖아요 바로 이 라우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장치에요 그래서 최적의 경로 그러면은 라우터 시험이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최적의 경로 라우터 그 다음에 브릿지 브릿지는 달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얘는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로컬 레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독립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장치에요 브릿지가 달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랜을 연결하는 장치 브릿지 그 다음에 리피터 우리가 리피트 그럼 반복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신호가 장거리를 먼 거리를 전송하다 보면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그걸 감세 현상이라고 하는데 먼 거리 전송을 위해서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갖다가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게 리피터에요 리피터 반복시켜준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게이트 우리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외국 나갈 때 게이트죠 문이잖아요 관문 바로 그겁니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 관문 게이트웨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관문은 게이트웨이다라는 거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치다 다른 나라로 갈 때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연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게 바로 관문의 역할 뭐라고요? 게이트웨이다라는 거죠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번째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이다 맞잖아요 최적의 경로 그리고 문제 보기를 가지고 또 신경 쓰셔야 돼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 뭐다? 라우터 두번째 허브 1번은 맞는 거고요 허브 중심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 집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각 해선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 허브 맞고 세번째 브릿지 브릿지 다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독립된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거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볼까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한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조라고 해요 변조 모듈레이션 변조 변조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 약자만 쓸게요 모듈레이션의 뭐 그럼 아날로그 신호로 갔어요 그걸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다시 컴퓨터에서 받으려면 디지털로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변환하는 거 원래대로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복조라고 합니다 복조 원래대로 돌아간다 복조 복조를 영어로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디 모듈레이션의 M까지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 변조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원래대로 가는 거를 복조라고 하는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를 따서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변복조 장치라고 부르지 않고 모뎀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모뎀입니다 바로 3번은 브릿지가 아니고 모뎀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모뎀 그래서 모뎀이라는 거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브릿지가 아니고 모뎀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네 번째 게이트웨이 관문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다른 네트워크 개념 게이트웨이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